최근 계속하여 일본 전역에서 지진들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손전등이나 방제 배낭 등을 준비하시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과 같은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의 강진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탁자 아래와 같이 집 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 공간을 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깨진 유리 등에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실내화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후쿠시마 앞바다의 강진영상 이후 일본인분들이 올려놓으신 영상들을 보면 발을 다치신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집 안에서 떨어지기 쉬운 물건은 반드시 고정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일본 기상청에서 강진에 대한 경고를 한 이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하십니다. 그리고 창문 등의 유리 부분은 필름을 붙여 유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반드시 가스 및 전기를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스 및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셔야 막상 지진 발생 시에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시 가족들과 만날 곳과 연락할 방법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응급처 지휴령도 반드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은 반드시 소화기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일본의 지진을 살펴보면 이상진역 발생 이후에 강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미해연에서 이상진역이 두 번이나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3월 2일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뉴질랜드와 바누아트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면 2주 정도는 일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짐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달은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한 달입니다. 계속해서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고래 사체가 발견되었고 후쿠이에서도 대왕오징어의 사체가 발견되었으며 규쇼 구마모토의 아리아케의 얕은 물가에서 그 지역 어부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고래가 출현하였다고 합니다. 2월부터 정어리 때의 사체들도 발견되었고 도쿄 인근의 이재제도에서는 멸치와 고등어가 갑자기 많이 나타났으며 2월 18일 오전 11시 55분에는 동북지역 미야기연에서 약 1년 만에 규모 5.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3월 2일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5일에는 동북지역 살리쿠 앞바다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미야연에서도 이상징역이 두 번이나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진의 패턴은 작년 2월 13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하였던 규모 7.3강진 발생 전에 보였던 지진 패턴과 비슷합니다. 작년 지진을 살펴보면 작년 1월 달에 살리쿠에역에서 지진 발생 후에 미야연에서 이상징역이 발생을 하였고 2월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초승달 하루 뒤에 동북지역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과의 차이점이라면 작년에는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3의 강진 발생을 위한 지진의 패턴이 한 달이 걸렸다면 이번에는 일주일 후에 바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살리쿠강진과 미야연 이상징역과 뉴질랜드 규모 6.8의 강진이 일주일 동안 발생한 후 3월 16일 저녁에 동북지역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초승달은 아니지만 3월 18일 보름달 이틀 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